나는 니가 잘난 아버지 관심 없다 버렸는데?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잘못한 거 없어 저 새끼 해봐야라고? 걔가 그래? 자기랑 이 세계를 바꿔보자고? 이래서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빠진다 아 왜 그 우리 갈고던 새끼? 그렇게 죽냐?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 야, 그렇게 죽는다 당연히 안되지 미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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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숙여 죽여라 은근 아 아 아니 이게 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